아 복수를 크게 해야 돼요? 어느정도 돈으로? 편하신 대로 하세요 나 좀 부끄러운데 지금 시작한 거예요? 슈! 시작했나봐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빵이TV MC를 맡게 된 카일리 엘마 입니다 이게 뭐? 이게 지금 나간다는 거죠? 유튜브에? 잘하네 아 놀리시는 거 아니죠? 제발 거 없어 제발 거 없어 제발 거 없어 그죠? 안녕하세요 빵이TV MC를 맡게 된 카일리 엘마 입니다 뒤에 있는 보시는 건물이 제이파크 리조트인데 바로 여기 근처에 생참치를 해체해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? 그럴까요? 네 실장님 카일리 여기가 생참치를 해체하면서 먹을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죠 가보실까요?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렇게 크다니까? 완전 크다 한 50kg 되려나? 60kg? 한 30kg? 한 30kg? 이 참치는 한 30kg짜리입니다 누구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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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러시면 몇 시에 해체하는 거예요? 우리 우리 소비스면 되실 수 있어요 6시에 바로 해체해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? 어디 부위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? 개개인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? 네 저는 뱃살 그렇지 참치는 뱃살이지 밸리가 최고지 나는 오늘 5접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넌? 10접시? 나가셔도 무재한이라는 거 무재한이라는 거 무재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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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접시를 리필해도 계속 그렇죠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참고에 대한 참치가 진짜 저렴한 편이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이 참치는 황다랑어입니다 황다랑어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옐로핀은 이게 길고 아 그래서 옐로핀이야 황다랑어 좀 조금 이따 실장님이 보여주시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 보통는 저희 셰프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편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참치 marit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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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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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죠? 먹고 싶은 거 같아. 너무 맛있어. 근데 줄 생각이 없어요, 저는.